여기는 고양이 1마리가 시위하는 현장입니다 물엿 깔스프 넣을거에요 설탕 4스푼 넣을거에요 저는 원닭 넣어요 참깨 1컵당 물엿을 넣어서 설탕은 잦고 달콤합니다 설탕 2스푼에 넣어요 물엿 설탕 1스푼 설탕 1스푼 설탕 1스푼 설탕 2스푼 설탕 1스푼 스크리반나 이제 도깨비방만 여치면 병으로 하면 돼요 살짝 굳게 기다린 다음에 칼로 잘라주면 돼요 잘 굳었으면 부스러져야 돼요 적당히 굳었을 때씩 한 5분쯤 지나서 자르는 게 좋네요 칼을 잡고 둘러붙으니까 참기름을 칼에 약간 바르는 것도 좋고요 이게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서요 이제 여기에 호박씨랑 깨랑이선 1컵 같이 반반씩 넣었어요 기타 견과류도 1컵씩 잘 끓인다 넣고 싶은 견과도 넣어서 저어주세요 땅콩 있으면 땅콩도 넣어주세요 땅콩 있으면 땅콩도 넣어주세요 땅콩 있으면 땅콩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물을 게다가 물가 마를 때까지 잘 씻을게요 요즘 고양이가 있어서 뚜껑을 한 번 덮고 지금 삐졌어 우리 복덩이 왜 삐지는 줄 알아요? 여기 올라와서 혼났거든요 오늘 너무 좋아요 우리 아내외에서 부끄러워 우리 아내외에서 아들받고 우리 아내외에서 아들받고 우리 아내외에서 아들받고 날쌓고 머리가 바로 바닥에 올라와서 잘 안 먹었거든요 우리 아내외에서 아들받고 미션 미션 어떻게 하세요? 밥은 먹었는데? 밥을 줘야 돼? 우리한테 서로 가라앉혀? 그럼 일단 밥을 드세요 조금만 잡수세요 꼭꼭 씹어주세요 띠상정과 경과류상정 맛있겠죠? 안 딱딱해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어이 자네꺼 아니야 땡이 이렇게 담아서 선물용으로 딱이죠 이게 팁이 뭐냐면 복동아 기다려봐 이거 팁이 끈적끈적해서 붓거든요 날씨도 따뜻하니까 뒤에 붙으니까 뒤에 참기름을 많이 말고 그냥 살짝만 슉 한번 발라줘요 손에 딱 발라서 이렇게 바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들기 편해요 참기름을 이렇게 살짝만 발라두면 하나씩 뽑아먹기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선물하면 돼요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만 보면 엄청 멋지죠? 난정판 난정판 하하하하하 호통아 고생했어 너도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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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애애 고생했어 고생했어 우리애애 고생했대요 그리고